안녕하세요 나는사랑캐 입니다 우리집의 호접란 그냥 밖에 베란다에서 키우려고 했는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꽃잎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들어왔답니다 꽃핀 아이들은 시원한 곳에 두어야 좀 오래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한참 갑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같이 또 지내려고 합니다 밖에는 베란다에는 이제 꽃잎은 없고 입장 키우는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입장 키우기 합니다 이렇게 우리집 호접란 안에서 호강합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세요